세계 최고 생산 속도 K-방산의 성공 비결은 무엇인가? K-고에서 K-찍고 전투기로, 미사일로 하나만 팔지 않는다 전 세계의 명성을 얻어가는 K-방산은 이제 K-POP K가전 K-자동차와 함께 한국을 대표하는 주력 산업으로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 이를 부러워하는 국가들의 여러 외신에서도 K-방산 특집 보도를 편성해 분석하는 보도도 이제는 심심치 않게 접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필요해 개발해서 쓰다가 외국에 팔고 보니 가성비 끝판왕의 질 좋은 무기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북한의 위협에 시달리는 과정에서 새로운 형태의 위협에 끊임없이 대응해야만 했고 그에 따른 다양한 무기체계를 갖춰야만 했습니다 그 결과 규모의 경제를 바탕을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면서도 실질적인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K-무기 체계를 마련할 수 있었는데요 이에 반해 미국과 유럽으로 대표되는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은 1991년 냉전 종식 이후 평화 분위기에 휩싸여서 냉전 시절까지 유지해왔던 군비를 축소하고 군수산업을 등한시하였습니다 이에 수요가 급감한 군수 공장들은 하나둘 도태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런 추세가 작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전쟁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것이라는 인식이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군비 확대 움직임이 세계적인 추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움직임이 왜 우리에게 도움이 되었냐면요 통상 무기를 생산하고 수출할 수 있는 국가는 전 세계에 몇 안 되는 강대국들입니다 왜냐하면 최신 첨단 무기를 만든다는 것은 그 나라의 과학기술 수준과 제조업 수준이 받쳐주지 않는다면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지속적인 업그레이드와 수십 년간 진행되는 부품 등 유지보수 지원 능력이 검증되어야만 신뢰하고 구매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막상 필요한 무기를 도입하려고 알아보니 살 때가 마땅치 않다는 것입니다 인기 있는 미국제 무기는 선주문이 밀려서 언제 받을지 기약이 없고요 방산 강국 독일이나 프랑스 등은 생산시설이 축소되고 생산량도 적어 주문은 할 수는 있으나 납기는 보장이 안 되는 희한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자신을 지키는 무기는 가장 좋은 것을 사고 싶어하는 것이고요 필요할 때 꼭 공급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저렴한 러시아 무기를 사용했던 국가들은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러시아산 무기의 성능에 의구심을 갖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강력해 보이고 멋진 외형과는 달리 첨단 정밀도를 갖춘 미국과 서방측 무기에 비해 한참 성능이 뒤떨어진다는 것을 알아버린 것입니다 이는 그동안 러시아가 주장했던 스펙이 실제로는 과장된 것이고 세계의 위 군사력으로 평가받는 러시아가 체급상 비교가 안 되는 우크라이나에 1년 넘게 고전하고 이제는 수세에 몰려서 점령지 방어에 급급한 상황으로 몰려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많다던 무기는 도대체 어디 있는 것이고 세계 최강이라는 스텔스기와 전차들은 왜 활약을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제대로 있기나 했던 것이지 참으로 희한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보면 향후 러시아산 무기는 세계 시장에서 저평가될 것이 분명하고 세계 2위 무기 수출국 위상도 위태로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방산 수출은 세계 8에서 9위 정도인데요 세계 4위까지는 큰 차이가 나지 않아서 충분히 도전이 가능하리라 보입니다 특히 세계 3위는 프랑스인데요 라팔 전투기와 바라쿠다 잠수함 등 국직한 제품이 받쳐주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큰 변동이 없겠지만 우리가 열심히 개발하고 있는 kf-21 보라매가 성공적으로 수출이 되고 우리가 개발한 잠수함과 미사일 시스템 등이 팔려나가는 시점에서는 세계 3위도 도전해 볼 만하다는 것입니다 이때가 되면 위축된 러시아와 강화된 코리아가 서로 엎치락 뒤치락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나요 제 눈엔 그런 상황이 벌써 그려집니다 지금의 러시아는 대단한 국가는 맞습니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국토 면적, 인구 수, 자원, 기초 과학 등은 비교할 수 없는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 외에 미래 산업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미래에는 만들어서 파는 나라와 사다 쓰는 나라 두 형태가 분명해집니다 앞선 기술로 시장을 장악한 나라나 기업을 다시 추월하기는 도저히 불가능한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스마트폰은 삼성과 애플이 tv는 삼성과 엘지가 자동차는 독일, 일본, 미국, 한국 자동차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세계 인터넷 시장을 장악한 구글, 페이스북, 유튜브를 새로운 것들이 나와서 쉽게 이길 수 있을까요? 아마도 어려울 것이라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와 미래에 대한 민국은 사다 쓰는 나라가 아니라 공급자의 입장에 있는 몇 안 되는 강력한 국가라는 점입니다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전자, IT 기술과 소프트웨어, 조선, 자동차 등 주요한 전산업을 골고루 갖춘 세계 몇 안 되는 어찌 보면 가장 강력한 손꼽는 국가입니다 심지어는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가 정제한 석유 제품을 수출해서 돈을 버는 산유국 같은 국가입니다 이런 대한민국은 무기 수출도 세계 위 러시아와 경쟁하는 시대가 멀지 않았다고 확신합니다 그동안 무기 수출은 강대국들의 점유물 이었으나 기술 있고 좋은 물건을 만들어 인정받는다면 충분히 가능한 분야입니다 이같이 대한민국은 비록 국토는 작지만 그 외 조건에서 강대국이 되지 말란 법이 어디에 있나요? 제 채널명 강대국 코리아는 이런 대한민국이 강대국이 될 수 있다는 확신으로 이름 지은 채널명입니다 또한 한국의 여름은 중동 사막만큼 덥고 겨울은 러시아보다 추우며 전 국토의 70%가 산악지형에 각종 갯벌과 해안지형 등 사실상 지구 최고의 무기 시험장인데요 거기다 한국인 특유의 손재주와 기질에서 탄생한 한국산 무기는 세계 어디에 내놔도 안 좋을래야 안 좋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 세계에서 무기를 가장 빨리 생산하는 나라인데 급하면 더 빨리 만들어주겠다는 나라 지금 지구상에는 국가번호 82의 대한민국밖에는 없습니다 얼마 전 로이터통신은 한국방산에 대한 특집 보도를 편성하면서 세계 최대의 무기 거래상이 되기 위한 한국의 경쟁 속으로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무기가 현재 세계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해 가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로 빠른 납기 능력을 꼽았는데요 매체에 따르면 한국군과 군수산업의 긴밀한 관계는 한국의 고도로 산업화된 제조업 기반에서 수출 생산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국내 주문을 재조정할 수 있게 해준다며 한 유럽방산업체의 관계자는 우리가 몇 년이 걸릴 일을 한국은 단 몇 주 또는 몇 달 만에 처리한다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한 책임자는 한국방위 산업은 매우 탄탄하다고 평가하면서 글로벌 무대에서 K방산의 경쟁력으로 역시나 빠른 납기 능력을 꼽았는데요 그렇다면 한국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무기를 납품할 수 있는 것일까요 물론 정부와 군 관계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 등의 이유도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한국은 생산 공정의 효율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한화의 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 KAI의 제품들이 생산되고 있는 창원 공장에는 첨단 로봇 시스템이 대다수의 공정을 처리하고 있는데요 한화의 김영수 생산팀장은 50% 수준이었던 로봇 용접을 현재 70%까지 끌어올렸다며 보통 8시간 정도 공장을 가동하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 24시간 무인 시스템으로 필요한 과정을 진행할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 제조업 노동자 1만 명당 운용하는 로봇 대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산업의 로봇 밀도는 1만 명당 2,800대로 세계 1위입니다 그것도 독일과 미국 그리고 일본을 크게 앞서는 수치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무기체계는 대부분 높은 국산화유를 갖고 있어 빠른 부품 조달이 가능한데요 일각에서는 해외 부품을 들여오면 바로 장착해서 더 빠르지 않느냐고 말하실 수 있지만 일단 해외업체 제품 납기 자체가 빠르지도 않으며 들여온다 해도 통합시 해외업체의 관리하에 각종 협의를 거쳐야 하고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면 해외 장비만 따로 떼어 검진할 수 없어 전체를 다 뜯어내야 하는 등 불필요한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의외로 외국산 무기들이 납기가 늦은 이유가 해당 국가의 국산화율이 낮다는 사실은 아마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한예로 우리 국내 기업들도 실제는 미국산 전투기의 동체와 엔진의 주요 부품들을 많이 수출하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 군과 업체에서는 빠른 개발을 위해 개발 초기에는 외국산 부품을 쓰기도 하지만 개발 완료 후에는 국산 부품으로 대체하는 사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부품 국산화율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K9의 국산화율은 80% K2 전차의 국산화율은 85% 등으로 지금도 2만 개가 넘는 부품 관련 국산화 노력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높은 국산화율은 빠른 납기로도 이어지는 것이죠 KAI의 FAO10도 현재 국산화율이 70% 수준까지 높아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LIG 넥스원에서 개발한 A사 레이더와 향후 개발할 엔진까지 장착된다면 아마도 국산화율이 90%까지 높아지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특히나 한국 핵심 방산업체들이 창원에 대거 모여있다는 점도 큰 장점 중 하나인데요 한국은 각종 점단 무기 개발에 필요한 반도체, 전자, 정보통신 분야의 기술력과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는 산업 강국으로 웬만한 부품 장비는 대부분 창원 공장에 위치한 협력 업체들로부터 조달이 가능합니다 창원시는 방산 관련 기업 2,500여 개를 보유한 대한민국에 명실상부한 방산 메카입니다 이와 같이 세계 시장에 급부상한 대한민국 K-방산은 하루아침에 이룬 성과가 아니며 자주 국방을 위해 70년을 노력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전 국민의 눈물어린 노력이 바탕이 되어 전 산업에 걸쳐 세계 탑 수준을 만든 결과입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이제 K-방산도 대한민국의 한 축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계에는 사서 쓰는 나라와 만들어 파는 나라가 있는데 우리는 몇 안 되는 만들어 파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것도 강대국만이 해왔던 무기체계를 파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강대국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 강대국이 되는 그날까지 강대국 코리아는 달려갑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